9월 29일에 후지산에서 직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지산 대분화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해역에서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오늘 이시카와에서 6번 지진, 어제까지 포함하면 총 7번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이시카와 대지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계속 지금 일본 방송에서도 이시카와 지진에 대해서 연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분화를 하게 되면 수도 직하형 지진이 발생한 것은 필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시카와 해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일본 해고 이즈 오가사와라 해고 사가미 트러프의 균형에 영향을 끼쳐서 수도 직하형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10월 2일 바누아트에서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9월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있었고요. 10월 6일이 초승달에 뜨는 날인데 초승달과 보름달 부근에는 큰 지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 관동 남쪽 핫지조지마에서 큰 무감 지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도 지후현 군발 지진이 있었고요. 며칠 전부터 지후현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 뒤에 큰 지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하루 전날 빨간 노을이 있었는데 어제 10월 2일 날 일본 전국에 빨간 노을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월 3일 저녁 7시 이후에 띠모양의 이상한 구름충이 보였습니다. 많은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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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